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선해 금리 관련 정보를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은행 간 금리 경제를 촉진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더 쉽게 금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리 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정보 공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. 금융위는 이번 달 금리 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기타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